광복운동가 5천여명의 수형기록표가 있는 이곳 유독 앳된 얼굴에 소녀들이 있습니다 광복운동가 5천여명의 수형기록표가 있는 이곳 광복운동가 7천여명의 수형기록가 있는 이곳 한 번 꺾였지만 소녀들의 의지는 결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. 3.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년째인 1920년 3월 1일 새벽 배화학당 여학생 40명은 학교 뒷산 피룬대로 올라갔죠. 3.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년째인 19년 3월 1일 새벽 배화학당 여학생 40명은 학교 뒷산 피부로 돌아갔습니다. 3.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년째인 19년 3월 1일 새벽 배화학당 여학생 40명은 학교 뒷산 피부로 돌아갔습니다. 3.1 만세운동 참 어린 소녀들인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? 정말 작고 여린 수많은 이들의 용기가 모여 역사를 바꾸는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. 아멘 아멘